안녕하세요. 판례용보험장기 판변TV의 판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용보험사 금융기관 알선수재와 변호사의 직무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63 판결입니다. 사건은 특경법 위반 알선수재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A회사와 은행은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피고인은 A회사의 사건 위임을 받아가지고 은행의 은행장을 만나서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했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 피고인은 은행의 은행장하고 개인적 친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사는 변호사의 직무부에 무관하거나 은행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알선수재한 것으로 기소한 겁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분쟁에 있는 일방의 유상위임을 받아서 청탁을 하는 경우 알선수재로 처벌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특정경제범대의 처벌법 위반 사건을 보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데 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알선 청탁을 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는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에 관한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질문으로 하는데 특격법 위반 알선수재는 변호사가 위임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 취지를 전하거나 청탁하는 방법으로 금융분품들을 수수하는 경우에만 알선수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전달하다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청탁을 하는 경우에 알선수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 만나서 이야기해서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알선수재를 해소하는 게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속하는 사항이 알선수재에 관해서 금품품들을 수수하면 알선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소송사건, 행정대리, 일반 법률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분재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직무에 관한 것도 변호사는 법률사무로서 청탁 취지를 전하라거나 청탁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위입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 업무에 관해서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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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